이세돌 구단은 알파고 약점을 공략한 끝에 감격의 첫 승을 따냈습니다. 내일 열리는 마지막 5국에서는 이겨보지 못한 흑돌을 쥐고 알파고를 이기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. 조은지 기자입니다. 연속 세 판을 잇따라 깨지면서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의 빈틈을 찾았습니다. 밤샘 고민과 연구 끝에 다시 앉은 반상에서 이세돌 구단은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. 알파고가 상상할 수 없는 창의적인 수로 인공지능의 체계를 흔든 겁니다. 알파고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이세돌 구단은 대국을 거듭하면서 인공지능을 깨부술 빈책을 찾았습니다. 알파고가 백돌을 쥐었을 때 더 유리하다면서 이세돌 구단은 마지막 대결에서 백을 양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 4국까지는 흑과 백으로 번갈아 뒀지만 최종 5국에선 홀짝을 맞춰 이긴 쪽이 흑과 백을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 백으로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 5국에서는 흑으로 한번 두고 싶고요. 또 흑으로 한번 이겨보는 게 백으로 이기는 것보다 흑으로 이기는 게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꼭 흑으로 한번 이겨보고 싶습니다. 박수갈채 속에서도 아직 승리에 목마른 이세돌 구단. 마지막 대결에서 흑돌을 쥐고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머쥘 것인지 기대됩니다. YTN 조은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